네.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위 가져올게요. 아, 가위 안 가져와도 되겠네요. 뜯어보겠습니다. 가위입니다. 이 안에 진짜... 박스가 있네. 진짜 신나는 거였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장에 이 실 그리고 이런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이 년식으로 와 이런 식으로 이제 졸입 하고 해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네요 제가 연습해서 돌리는 영상도 찍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편집에서 만나요 안녕